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지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모바일 드라마로 나오신 걸 어떻게 안 하셨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모바일 드라마로 나오시기엔 특별한 이유죠? 제가 연출하게 된 이유요? 모바일 드라마. 모바일 드라마라는 것 같아요. TV 드라마가 아닌 모바일 드라마가. 사실 저는 모바일 드라마라는 포맷이 정해진 이후에 연출을 맡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거를 공중파라든지 어떤 매체를 정하지는 않았고요. 처음부터 저는 기획된 포맷 안에 들어와서 연출을 했고 저는 원래 CF 감독을 했었는데 광고의 짧은 초수에 비해서 이런 긴 드레이션의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저는 일단 한 거고요. 일단은 이 포맷이 모바일 드라마가 된 거는 저는 그 이후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좀 그렇네요. 네. 아멘